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 2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한 현직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또 자신의 SNS로 진행한 이벤트에 당첨된 조합원에게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한 명도 고발했습니다. 3월 8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 등록기간은 내일까지며 선거운동은 내일 모레인 2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.